여기에 한국으로 먼저 이민을 간 동생 때문에 억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독일인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방문한 한국에서 그녀는 동생을 따라 물건을 팔러 갔다가 엄청난 위기를 겪어 이내 길거리에서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 언니는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방범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밀레나 라고 합니다. 이제 막 베를린에 지역 경찰로 채용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저는 얼마 전 한국으로 먼저 이민을 갔었던 동생 로미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고 말았는데요. 평소 한국 유튜브와 드라마를 챙겨보며 스스로 한글까지 공부하던 동생 로미는 어째서인지 성인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한창 시험공부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잃었던 상황 때문에 제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며 로미를 챙기고 있었지만 매일 자신의 취업 공부는 하지 않고 한국과 관련된 드라마나 유튜브만 보던 로미의 모습은 저에게 장애물과 다름없었고. 특히 굳이 가난한 나라인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로미의 고집은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와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베를린 경찰직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러던 사이 한국으로 건너갔던 로미는 한국에서 완전한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을 남긴 채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로미는 자신이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항공권 티켓을 보내왔고 저 또한 시간이 지나 무뎌진 마음과 똑같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근무 중 휴가를 신청하고 황급히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치안도 좋고 나라 자체의 기회가 많은 선진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했었던 로미였기에 굳이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으로 이민을 확정지었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다시 독일로 돌아갈까 한참을 망설였지만 저는 여차하면 로미의 한국 이민을 설득해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져왔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는데요. 일단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덩치나 키가 저의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 로미가 가르쳐준 서울역에 도착하기까지 수 없이 마주한 한국의 노인분들은 독일의 노인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키와 덩치가 크면서도 권장했고 이에 더해 그들 모두가 깔끔한 옷차림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제 눈이 잘못됐나 싶었거든요. 아직도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떨어진 외곽마을 지역의 노인들은 휴대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은 물론 독일어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말 그대로 마을 전체가 그들이 평생토록 해오던 농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데 놀랍게도 한국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통해 신문을 읽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기이한 모습까지 볼 수 있더군요. 특히나 독일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저는 직업의 특수함 때문에 평소 키와 덩치가 큰 사람들을 마주할 일이 많은데 한국의 길거리에서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학생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키가 엄청나게 컸고 얼마나 영양상태가 좋은지 피부까지 좋아서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시아의 나라 자체가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바로 그때부터 생각의 흐름이 반전되고 말았고 조금씩 한국에 믿기지 않는 선진국 매력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로미가 한국으로 이민을 온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로미가 보내준 목적지로 가기 위해 기차에 탑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표의 구매를 위해 스테이션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티켓 발광기의 모습에 엄청난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로미와의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가기 위해서는 지체할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기차에 티켓을 살 수 있는 발광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까부터 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던 한 한국인 여성분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한국으로 놀러 온 것이냐며 따뜻한 미소를 보인 채 말을 걸어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녀는 기차역 한복판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았고 저는 결국 기차표를 구매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발광기는 보이지 않고 시간은 부족해서 너무나 초조하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성분은 갑자기 저에게 휴대폰 번호와 기차역의 목적지를 물어보시더니 잠시만 있어보라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약 1분 뒤 뜬금없이 날라온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헉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제가 탑승해야 할 기차에 모바일 티켓이 담겨있었고 정확한 좌석과 탑승 시각, 심지어는 도착 시각까지 적혀있는 채로 전송이 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어진 한국인 여성분의 대답에 저는 한국이 완전히 미쳐버린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자신이 직접 휴대폰 티켓 구매 어플로 표를 구매해 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표를 전송했다고 했고 그저 문자메시지에 적혀있는 자리에 앉아서 기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휴대폰으로 티켓을 결제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더욱 신기했던 것은 바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타인에게 기차 탑승권을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성분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티켓 전송 방법의 하나라며 저에게 직접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완전한 디지털 국가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고 말았죠. 아직도 독일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티켓 구매 방식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무조건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가 않는데 한국은 너무나 편리하게 휴대폰 버튼 몇 번으로 표를 구매할 수 있던 것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인증을 받고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편리한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에 저는 왜 로미가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살 수 있는 미친 나라라며 난리를 쳤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친절한 한국인 여성분의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기차에 탑승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한국은 제가 전달받은 모바일 티켓의 존재 여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기차를 탑승하고 1시간이 지났지만 그 어떤 직원도 저희 표를 확인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독일에서는 아직도 10분 간격으로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의 실물 티켓을 계속해서 검사하거나 너무 많은 검사 절차 때문에 철도 직원조차도 동일한 고객의 티켓을 또 검사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객실 내부로 그 어떤 직원도 오지 않았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저는 결국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에게 왜 한국은 휴대폰 티켓에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며 저의 문자메시지 티켓을 보여주었고 한국인 남성은 작은 웃음을 보이더니 이미 모든 검사는 아까 다 끝났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기차에 탑승한 직후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직원분이 휴대폰을 들고 저를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 남성은 이미 그때 직원분이 휴대폰 검사기로 모든 사람의 좌석과 티켓 유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했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해주더군요. 티켓조차 디지털로 사고 검사조차 휴대폰 하나로 끝낸다니 저는 말도 안 되는 한국의 기적 같은 디지털 인프라에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고 어떻게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있었지라는 생각에 엄청나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더욱 신기했던 것은 객실 내부에 있던 그 어떤 한국인도 몰래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독일의 기차에서 이러한 검사 방법이 실행되었다면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전자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일단 기차에 올라탄 뒤 화장실에 숨거나 티켓에 대해 모르는 척을 하며 소란을 피웠을 것이 뻔한데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의식은 이미 대중화되어버린 듯 그 누구도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보는 한국인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이미 도착한 기차역에는 저의 동생 로미가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처음 로미를 마주한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의 놀라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키도 작고 피부도 안 좋았던 로미였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키가 조금 더 커져 있었고 피부는 마치 도자기처럼 몰라보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로미는 한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면서 좋은 수돗물을 써서 그런지 피부가 자연스럽게 좋아졌다고 했고 안전한 치안 때문에 늦은 새벽 시간에도 일을 끝내고 산책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주하는 나라를 바꾼 것 뿐이었지만 저와 로미에게 한국은 천국과 다름없는 나라였고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을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다는 사실을 로미에게 직접 사과하며 이민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달했죠. 로미는 저에게 여기서 집이 멀지 않다며 조금씩 걸어가 보자고 했고 저는 주위에 보이는 한국의 높은 빌딩과 쾌적한 거리를 체험하며 한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발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확인했을 때에는 저의 휴대폰이 완전히 부서져 있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구두굽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휴대폰은 전원이 켜지지조차 않으며 액정이 파손되고 말았고 저는 독일의 경찰 근무지에 휴가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는데요. 특히나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은 다소 오래된 구형 기종이었기에 똑같은 휴대폰 기종이 아니라면 데이터를 살릴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길거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로미는 저희 휴대폰을 살펴보더니 똑같은 휴대폰을 구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며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저는 오래된 구형 휴대폰은 이제 팔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구하겠다는 것이냐며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약 10분 뒤 저희 옆에 앉아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로미는 찾았다는 말과 함께 자기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저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미는 저를 이끌고 근처에 있던 지하철역에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계단을 다 내려오고 난 뒤 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하철 통로에 있던 한 한국인에게 다가가더니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고 그 후 한국인분은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똑같은 기종을 로미에게 건네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기 때문인데요. 당황한 저의 표정을 확인한 로미는 이게 한국의 중고거래 방식이라며 청천병력과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죠. 알고 봤더니 로미는 제가 사용하던 구형 기종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중고거래 어플로 똑같은 모델을 찾고 있던 것이었고 운이 좋게도 근처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연락을 받게 되어 현장에서 바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로 근무하던 저에게는 이러한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얼굴을 마주보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제가 근무를 하는 베를린 지역에서도 몇몇 중고거래를 하는 시민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무조건 물건만 가지고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너무나 위험한 치안 때문에 자신이 길거리에서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경찰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어처구니 없는 전화가 꽤나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치안에는 걱정이 전혀 없는 듯 개개인의 국민이 그저 휴대폰 어플 하나로 모든 대화를 나눈 뒤 현장에서 만나 안전한 거래를 진행했고 심지어 현장에서마저 휴대폰 은행 어플로 돈을 보내는 모습은 저에게 영화와도 같았는데요. 로미는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중고거래가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어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질 정도라고 했고 제가 생각하는 치안에 대한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뿌듯한 표정만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디지털 기술이 합쳐진 놀라운 문화였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완전히 미쳐버린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로미는 중고거래를 통해 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서 사용할 가구나 생활용품들을 구매해 왔었고 심지어는 중고거래 중 알게 된 몇몇 한국인들과는 너무나 친한 동네 친구로까지 지내고 있더군요. 독일에서는 항상 누군가 길거리에서 말을 걸면 위험한 범죄 상황이거나 범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모두가 그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은 이러한 길거리 중고거래의 활성화와 배려의식 때문인지 도시 자체가 따뜻한 활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금 저희와 거래를 했던 한국인 여성분은 외국인 자매는 처음이라며 다시 저희에게 돌아와 커피와 떡을 주셨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여분의 충전기까지 전해주시고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종종 연락하라는 배려까지 보여주시더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에 저는 로미에게 한국으로 왜 이민을 오게 되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다며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 또한 모든 인생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로미는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저를 데리고는 바로 옆에 있던 휴대폰 가게에 들어가더니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저의 데이터를 바로 직전 구매한 새로운 휴대폰에 옮겨달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순간 이건 또 무슨 기적인가 싶어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당연히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에는 짧아도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싶어 근무지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휴가를 늘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휴대폰의 데이터 수리 이동이 단 하루 만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휴대폰 서비스센터 직원분은 휴대폰의 겉모습이 파손되었던 것뿐이라며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는 데 30분 정도면 된다고 했고 저는 독일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한국의 생활편의 인프라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독일에서는 돈을 줘도 이용하지 못하는 편리함을 한국에서는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만에 모든 일에 업무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은 정말 선진국의 평균을 넘어서서 또 다른 선진국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았고 한국에서 오래 생활해 왔다던 로미 또한 아직도 매일매일 한국인들의 삶에 놀라고 있다며 저보고 한국으로 이민을 오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안에 대한 생각을 완료하는데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중고거래로 산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던 저는 곧바로 독일 근무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퇴사 의사도 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힘들게 공부해 합격한 경찰 근무직은 아깝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동생 로미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 막 새로운 휴가가 시작된 지금 저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지내며 한국을 방문하는 또 다른 외국인들에게 제가 경험했었던 한국인들의 배려와 따뜻함을 전해주는 새로운 목표가 있으니까요.